시작! 시작! 시작됐습니다.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. 닭들이 안 깼어요. 여자친구 먼저 움직이나요? 다시 들어가요. 지금 합격을 해야 됩니다. 투하이스 돌기 시작했어요. 브레이브 월스로 두 명을 설계하고 있어요. 멤버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요. 멤버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요. 한 명. 피킹론 넘어졌고요. 경기장에서 빨리 빠져줘야 돼요. 빨리 앉아주세요. 지효! 붙어요 붙어요. 아웃댄스는 나와. 치킨도 나와주세요. 빨리 나오세요. 막상 시작하니까 금방 끝나네요. Probably 나오세요. 오! 고맙습니다. 고수수 떨어지는데요. 일타 이당. 두 마리에 슬프셨어요. 트와이스 한 명 남았어요. 러블리즈도 한 분 남았습니다. 러브는 두 명. 브레이브 걸스. 다리에 힘 풀리죠. 러블리 싸울 때 뭐하고. 러블리 싸울 때 뭐하고. 러블리 싸울 때 뭐하고. 러블리 싸울 때 뭐하고. 싸울 때 뭐하고. 앉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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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라고 앉았어요. 트와이스는 전부 전원 탈락했고요. 자 가야돼요 이거. 브레이브걸스 2명 남았죠. 어 갑자기. 어 갑자기. 역박을 노려라.